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학원 다녔습니다 엄마가 안 계시네 무전 콩쿨대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 발레 연습하고 있어야지 오예 아 아 아 아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엄마 오셨나 보다 엄마 자 쟤이 선물이다 우와 엄마 이게 뭐예요 콩쿨대회가 잘하라고 엄마가 주는 발레 오르골 선물이야 우와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자세히 봐야지 우와 피아노 위에 발레리나가 있네 어디 한번 돌려볼까 우와 우와 세정연아 피아노 위에서 발레리나가 발레를 하잖아 좋았어 더 열심히 연습해야지 음 좋으려 내일 콩쿨대회가 있으니까 오늘은 이만하고 자야지 음 좋으려 나 나는야 발레의 영아 마리오네트 퀸 발레는 내가 최고지 발룰룰룰룰룰 왜 무슨 소리 이건 내가 내일 콩쿨대회에서 입을 내 발레복이야 내꺼라고 내꺼라니까 이리 내 아니야 내꺼야 이기지마 흠 좋았어 그러면 콩쿨대회 나가기 전에 나를 이겨봐 내가 이기면 내 발레복을 줄게 하지만 너가 지면은 너는 영영 사라져야 돼 흠 너가 이 마리오네트 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 따라와 흠 흠 마리오네트 퀸 첫번째 대결이다 나를 따라서 다리를 찢어보시지 흠 그 정도야 시근죽 먹기지 흠 흠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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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나를 따라서 중심을 잡아보라고 중심은 내가 최고라고 흠 나도 자신있다고 하나 둘 셋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번엔 무승부다 진이 꽤 잘하는데? 흠 마리오네트 퀸도 제목 잘하는걸? 하지만 이번엔 난 이기지 못할거라고 흠 흠 어디 한번 해보시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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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겼어 마리오네트 퀸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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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